출발 우리 맥캐리 형 너무 잘해 야, 두전 넘었기 잘했다 어, 그냥 개무수쌤 무슨 불일까 골을 좀 더 넣으라고 이 녀석들아 뭐지? 포터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지? 어? 도트넘 아무리 생각해도 맥류가 1대인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? 어... 브라이턴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왜 경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유로파권 들긴 좀 힘들겠다 손흥민 있나요? 어, 손흥민 있고 아우드? 다우드인가? 그... 도르트문트 다우드 말하는 건가? 야, 진짜 이번 처음 하면서 코리안덕이 처음이다 군대 쓰리가에서는 애들이 선발로 안 나와가지고 만나줌 못했어 야, 손흥민 만나는 거야? 가자 공준아 너의 막힌 여부로 손흥민을 저지하자 오, 쏜 이런다 오, 손흥민 끝에 나온다 오... 야, 안돼 좀 확대 좀 해봐 안돼 오, 콘테다 오, 다우드 맞네 누군가 있네 누군가 있네 자, 갑시다 안녕 어... 좀 욕심을 부려봤어 포기 소면민이랑 대결을.. 자리가 안맞네 마주칠 수가 없네 이건 감독한테 애교.. 아 이거 말도안돼 호이비에를.. 호이비에를 일부러 포옹 안하는걸로 유명한데 이거 토토뉴스템 지는건가? 아니야 아직 전반전이야 1분만 힘내자 아우 진짜 공존아 좀만 힘내자 어우 소름이 거 뺏었다 죽어 소마야 니 무친노 children 좀 시키지마 어어어 민소마 진짜 손어빈이 앞에서 골 났다 한번만 더 니하 오 야 정면이였는데 역시 밴데이비스는 좀 가볍지 뚫기 야 한골면 더 할 수 있어 오 우리 벨라 나왔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웰백 좀 넣어봐 오 손흥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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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한다 카 으이 아 야 부석 안돼 야 나 부석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야 야 야 나 부석 나.. 야야야야야야 이게 교차 하자 안돼 안돼 아 된장 아 그로스 형 관전 할테니까 제발 해줘 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부석 당했네 야이씨 햄스트링 향이나보다 오 야 안돼 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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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캐리형 제발 맥캐리형 잘했는데 우리가 리드하고 있는데 제발 좀 넣어 ета 어 근데 부상 큰건가 До 걱정되네 지금 눈 돌리는 거 봐 저거는 아픈 게 아니야 다친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어 안 다쳤네 내가 보기에는 그 상태에서 그니까 그 경기에서는 더 이상 못 뛸 정도인데 아 아 전반전만 뛰어야겠다 체력이 너무 없다 아 디버풀 쌀 나고 만에 막을 수 있을 거나? 아 근데 쟤네 너무 커 보인다 파비아노에다가 밀렘코비치, 사비치에다가 와 씨 우와 부카로톤 자빠졌네 와 씨 너무 세다 어 야 와 진짜 부카로톤 너 뭐냐? 어떻게 그 각에서 넣지? 이해를 못해 이 정도로 잘하는데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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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이겼는데 쟤 신기하다 우리팀 에이스 역시 쟤네 아 수비 좋아 구간전 70분까지만 뛰자 아니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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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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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麻 나이스 빨리 끝내자 놀이 차트에 체력 쓰지 말자고 포트워트 은근 잘 떠네 부카르트 아 근데 부카르트 두자리 골 달성하겠는데 가장 잘해 맥캐리는 생각보다 3점에 따라 좀 많은데 이 뭔 개소리야 아 야 야 이걸 공개수 두 명이 했는데 해결을 못해? 천천히 해 주고 때려 왜 안 때리냐 이킬 하지마 쟤 죽는다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 병신아 자꾸 오빠 패스하냐 어 얘는 불안한데 나가면 나가면 질 거 같아 왜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우리 씨한테 야 근데 희천이도 능력치 밀려가지고 미드퓨터 보고 있는 거냐 아 희천이 아파 다시 아 아 ayım 아 아 아 아